안녕하세요 성망리 꽃농장 입니다 오늘은 집에서 키우고 있는 알보 가족 하나를 소개할게요 알보 제가 7개 사서 키우고 있는데 그 중에 2개는 제가 증식을 해보려고 많이 잘랐어요 지금 여기 또 개체들 인데 밑둥은 어디 있겠냐면 지금 밑둥은 저 안에 있어요 여기 가장 밑뿌리에요 여기에서 지금 얘들을 자른거죠 지금 여기 이제 두번째 입이었는데 이게 무늬가 없었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정말 조금 달고 나왔어요 알보 무늬가 두번째 이게 세번째 입이었어요 세번째 입에서는 무늬가 있었는데 음 다음 지금 나오는 입은 삼반으로 너무 이쁘게 나올 것 같아요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이 개체는 앞으로 계속 이쁘게 클 것 같아요 세번째 입 이건 네번째 입 얘는 정말 알보 살짝 정말 살짝 무늬가 들어갔었는데 얘는 아예 무늬가 안달고 나왔어요 커버해야 알겠는데 지금 요번에 나온 입에 신접에서는 거의 거의 안달고 나왔어요 그 다음에 예 여기는 무늬가 되게 이뻤었거든요 이렇게 굉장히 이뻤었는데 다음 적도 굉장히 이쁘게 잘 나왔어요 이렇게 고스트기가 좀 많이 들긴 했는데 그래도 전체적으로 무늬가 이뻐요 줄기를 봐도 다음 세대가 괜찮게 클 것 같아요 그리고 얘가 탑삽스였어요 탑삽스 고스트가 나와가지고 제가 잘랐거든요 무늬가 안달고 그 다음 이렇게 탑삽스 물꽂이 해가지고 처음 받은 입이에요 굉장히 구멍니까 찐잎이 아니라 구멍잎까지 있어요 이게 구멍 알보 무늬가 너무 조금 울고 나와가지고 좀 아쉽긴 한데 암튼 지금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뿌리기까지 여섯 개죠 여섯 개 한 포기가 여섯 포기로 늘려서 크고 있는 입장이에요 요거는 사실은 한입은 알보 무늬를 달고 나오고 한입은 무늬가 약하고 이렇게 지그재그로 올라오던 아이인데 막판에 이렇게 고스트가 나오는 바람에 제가 잘라가지고 증식을 해보게 된 거죠 요거 말고도 작은 거를 저희가 또 증식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건 다음에 한번 소개시키고 진짜 제가 이제 기대하고 있는 것들은 얘들이죠 얘들은 진짜 무늬가 너무 이뻐요 요건 내가 대품으로 키우려고 지금 키우고 있는 거죠 식물등 밑에 있다 보니까 키가 얼마 먹고 있는데 이파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장 나왔어요 일곱 장 나왔네 일곱 장 나오는데 무늬가 너무 이뻐요 저 안에 것도 마찬가지고 저쪽 안의 개체도 그렇고 이 개체도 마찬가지고 아 정말 무늬가 환상이에요 환상 이 세 개는 제가 좀 제품으로 키우려고 계획을 갖고 있는 오래 키우면 아마 1m 80은 클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보니까 성장세를 보니까 거의 한 달에 한 장 이파리가 나오는 거 같아요 요거 제가 이파리 하나 샀던 건데 이 폐에서는 사실 이게 알보 보니가 좀 있었는데 아니 지금 신협이 두 장이나 나왔는데도 이게 보니가 너무 약한 거예요 모르겠어 여기 좀 하나 또 흘러오고 있는데 얘는 지금 흰지 보니 물고 나올 거 같아요 아무튼 이게 알보를 키우다 보니까 아 정말 복굴복굴이라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게 무늬가 발현될지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요거는 좀 아쉽고 얘는 정말 정말 기대가 되는 개체예요 아 이게 좀 어 이게 무늬가 이게 제가 여러 개 키우고 있는데 이 여기 마디 이게 입이 크고 이렇게 크고 마디가 굵은 애들 이게 좀 굵거든요 굵은 애들은 신협이 나와도 이렇게 찐잎으로 나와요 근데 입이 작고 마디가 작은 것들은 찐잎이 안 되더라고 이파리가 작게 나와요 얘도 지금 마디가 굵거든요 얘가 엄청 굵직한데 얘도 보면 지금 아직 다 전개는 안 됐는데 찐잎으로 나와요 다른 걸 한번 보면은 굉장히 다른 게 있어요 요거 요거 요것도 알건데 이게 근데 얘는 지금 문이 하나도 안 달고 나왔어요 이거고 찐잎도 아니에요 보니까 작거든요 작은 개체인데 작은 개체들은 줄기가 작으면 마디도 작게 나오더라구요 여기서 잘란 것들이 깜깜하네요 식물등 켜놔야지 식물등 켰는데 밤이라 깔끔하게 나오진 않네요 지금 얘들 여기 신잎이 나왔는데 찐잎은 아니거든요 여기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크고 있는데 여기 이파리도 사실은 찐잎이 아니었던 작은 잎을 내가 잘라가지고 증식을 해 보는 건데 잎이 작고 마디 줄기가 가는 애들은 이파리가 찐잎으로 안 나오더라구요 찐잎으로 아무튼 이게 마디가 굵고 튼튼해야 튼튼해야 찐잎으로 바로 다음에 나오는 잎도 이렇게 찐잎으로 나오는 거 같아요 하고 이게 보니까 이파리 마디 이제 보면 큰 성체 있으면 성체보고 얘기하면 좋은데 없는 성체가 지그재그로 눈이 트더라구요 그러니까 첫 번째 입이 오른쪽에서 싹이 났으면 다음번 개체는 좌측에서 나오고 그 다음번 끈은 우측 그 다음번 좌측 눈이 튀는게 좌우 이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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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따라서 눈 트는게 틀려요 눈자리 그리고 눈자리가 녹색 지분 여기가 있죠 녹색 지분이 많이 있는 쪽으로 눈이 트면은 무늬가 없게 나오는 거고 이렇게 흰 지분이 많이 있는 쪽으로 눈자리가 자리 잡으면 이렇게 이제 이쁜 개체가 나오는 거죠 저런거 같은 경우 너무 아쉬워요 여기 보면 눈자리 튄디가 이렇게 거의 흰 지분이 없어요 눈 튄디가 그런 쪽에서 눈이 트면 이렇게 알보이긴 한데 안타깝죠 응 이제 이렇게 보면은 오 빨리 달렸네 이쪽에서 눈이 텄으면 흰 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반대쪽에서 눈자리를 잡다보니까 여기 이제 선명하지 않네요 여기가 흰 지분이 없는 곳에서 눈자리가 트다보니까 진짜 한개도 알보가 흰 지분이 없어요 아쉽죠 암튼 이렇게 알보를 키워보니까 재미있는게 있네요 나중에 알보 증식할 때 증식하는 과정을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 상토 얘는 그냥 탑사프스는 물꽂이에다가 뿌리 내린 다음에 거의 100% 원예용 상토에다가 심은 거예요 라고 알비료는 몇 개씩 주고 지금 얘들 같은 경우는 파크 코코넛 그 자자 껍데기 같은 거 이런 것도 겉지는 그걸 섞어가지고 상토하고 섞어서 넣은 거예요 알비료는 조금씩 이렇게 줘요 알비료는 하고 아 이쁘다 이뻐 알보 다음에 알보 한몫하는 거는 한번 다시 한번 찍어서 올려볼게요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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